1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.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느님 참 감사합니다. 아멘 1. 하느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이 깊은 성당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당에 당신의 축복이 흔히 넘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. wanna be Tito everyone.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. thank you